안녕하세요 펭귄뎅재널의 펭귄뎅입니다 네 회의 뉴스 웨싱 뉴스 전해드리는 펭귄펭귄이고요 네 여기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11살짜리 소년이 그 보세요 지금 네 춤을 추는데 자기 방식으로 춤을 추는데 네 지금 이게 되게 유명해져서 소셜미디아에 올라가고 하면서 저 보세요 저 지금 보면 비가 오고 있거든요 네 놀라운 게 보면은 발도 평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비가 저렇게 오는데 저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있어요 자기가 춤출 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저 뒤에 계신 분도 비가 오는데 저렇게 일을 하시네요 오 정말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프로페셔널한 댄서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누군가가 이제 네 무료로 네 재능기부처럼 무료로 아이들을 이렇게 발레를 가르치는 분도 이제 생기게 됐고 이제 굉장히 서로 유명한 사람들이 보고서는 서포트를 해주고 네 같은 아프리카 출신 네 이분은 같은 나이지리아 출신이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암튼 저는 놀라운 게 저렇게 비가 오는데 세상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돌고 있는 저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라하라 해서 하고 시키고 물론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잘해야 된다는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자기가 알아서 저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 스피닝을 하는데도 밖에서 저렇게 비가 오는데 그것도 슈즈도 안 신고 진짜 발레 슈즈도 안 신고 토슈즈 안 신고 저렇게 맨발로 막 저렇게 하고 있고 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또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되게 감동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저기가 나이지리아거든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근데 나이지리 그것도 나이지리아였어요 어떤 사진 한 장을 봤는데 나이지리아의 주거 형태가 저런가 봐요 저렇게 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뜰이 있고 안에 집이 있고 그런데 저기서 첼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근데 그 사진을 약간 위에서 찍어가지고 밖에 길에 사람들이 시장 같은데였나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게 엄청 붐비는데도 그냥 저 벽 하나 딱 놔두고 자기나 앉아서 이렇게 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클래식계 클래식 음악 쪽 오케스트라 악기라든가 클래식계도 보면은 성악도 마찬가지고 흑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발레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흑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하는 비율이 너무 적고 근데 이렇게 또 흑인으로서 발레를 하는 배경까지가 시작하기까지가 좀 모르겠어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또 아프리카 출신이고 근데 저렇게 자기가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자기 꿈이 있다 그러고 저렇게 하고 이제 요즘에는 또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보고서는 서포트를 해주고 네 레슨도 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고 이러니까 저 아이를 위해서는 참 좋은 거죠 네 어쨌거나 저도 응원합니다 11살이래요 엄청나죠 암튼 펭귄펭귄이었고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